안녕하세요. 험비티비 험비지입니다. 오늘은 이고진 스텝터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누가 개봉했다가 다시 닫았는거 한적이 있네? 진짜? 응, 여기. 있는가? 아니, 아니. 아닌가 봅니다. 그리고 다 배어있네. 스티커. 근데 이거 비어있다. 비닐을 뜯겠습니다. 이번엔 개봉원 스태프구요. 깔끔하게 생겼고 턴뜸 튼튼해 보입니다. 한번 해보죠. 그럼? 신발 신고 왔는데? 살쪼공연이 왜 이렇게 적나요 근데? 여기 밑으로 뭐 개정하는 거 아니야? 너무 앙증맞다 스태프인데요 이거 지금 근데 꽤 괜찮은 거 같아서 소개시켜드립니다 개수를? 뭐죠? 이거는? 시간, 칼로리 시간과 칼로리가 있어요? 왜 안 올라가냐 네 이렇게 스태프인데요 얼마 주고 샀나요? 3만 얼마 4만원 안되게 샀습니다 운동할 수 있고 하니까 집안에서 요즘 코로나가 하니까 홈트레이닝 하기 딱 좋은 거 같아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스태퍼 이고진 스태퍼 추천해드립니다 여기까지 헌비티비어고요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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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